정말 지금부터 확실히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180페이지 그 아래에 있을 거야. 우리 앞에서 유체 역학 공부했었을 때 정역학과 동역학을 했었죠? 어떤 유체 가지고 우리가 규칙이라는 걸 얘기했죠? 이상유체를 가지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의 기체라든가 실제의 액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상적인 유체. 마찬가지로 이상기체라는 것도 이상적인 기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분자들 간의 충돌을 탄성 충돌을 본다, 운동에너지만 따진다 이런 게 있는데 물리퇴사니까, 또 화학의사니까. 우리는 그냥 이상적인 기체. 그럼 이상적인 기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떤 규칙이 만족되는 걸 얘기를 해요. 바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만족하는 기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써보면 어떻게 될까? T분의 PV는 일정 이렇게 되는데 이 일정이라는 것이 상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R이에요. 이거 화학하신 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1몰당 얘기하기 때문에 2몰, 3몰 그러면 여기다 N몰배, N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결국 PV는 넘어가서 PV는 NRT라는 이거 지우고 쓸게 그냥. PV는 NRT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상기체의 상태반경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상기체는 이러한 압력, 부피, 온도와의 관계에 이러한 서로 간의 조화의 규칙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 PV는 NRT. 이걸 이상기체 상태방경식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몰이라는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 1몰, 2몰 이렇게 얘기를 하죠. 1몰이라는 것은 우리 연필 12자루를 한 묶음으로 해서 원더즌 그러죠. 한 타스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 우리 한 30명 정도의 그 학급을 모아서 한 클라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분자, 기체 분자에 어떤 특정 개수를 묶어서 우리가 1몰이라고 단위 묶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뭐 6.0에서 12, 23, 23 하지 말고 아보가들의 수만큼. 그 정도면 됩니다. 1몰의 음이 특정 분자량을, 분자의 개수양을 묶어서 단위 묶음에 얘기한 거다. 1몰. 1몰보다는 2몰이 분자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 물리관 연력학에서는 몰 얘기도 잘 문제 않습니다. 분자 수가 똑같은, 같은 양의 기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 출발되는 거다. PV는 NRT인데 우리가 물류에서 다룰 때 하나의 이제 이런 기체 덩어리를 얘기를 하자. 자, 봐. 이런 기체 분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체 덩어리를 이렇게 관심의 대상으로 갖자. 관심의 대상, 이거 뭐죠? 기. 아, 우리 역학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기. 여러분, 기이라는 게 없으면 물류 못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연력학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연력학기. 그럼 연력학기, 순우리말로 기체 덩어리. 아, 기체는 순우리말 아니구나. 어쨌든 연력학기, 그럼 쉬운 말로 기체 덩어리야. 그래서 바로 이 기체 덩어리에, 즉 이 연력학기에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몰수는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기체 상수기 때문에 결국은 피부의 곱은 절도 온도와 비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뭐 분자를 막 주입을 해? 밸브 열어서 기체 분자가 빠져나가. 그럼 분자수, 몰수 변하는 거죠. 그럼 화학이 되고 물리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몰수, 분자수 정해져 있는 또 비교하더라도 같은 양의 기체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연력학기, 자꾸 써봐. 아, 브래블래. 연력학기. 아, 워만한. 연력학기. 기체 덩어리 얘기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압력. 자, 그래서 압력은 뭐냐면 기체 분자가 운동을 하겠죠. 분자 운동하죠. 분자 운동할 겁니다. 이 분자 운동하면서 이 때리는 충돌 횟수. 이게 바로 뭐랑 비례한다? 압력과 비례하는 겁니다. 자, 기체 덩어리의 압력은 기체 분자들의 벽면에 대한 충돌 횟수에 비례하는 게 압력. 그리고 압력의 정의는 우리 유체에서 했었죠. 기체가 유체에 속하니까. 단위면적당 힘. 이걸 우리가 압력을 한답니다. 자, 부피는 알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연력학적 온도로 쌓고 뭘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곱은 절대 온도와 비례합니다.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에요. 물론 이것에 대한 상위적인 법칙은 이상기체 상태방령시라는 서로 간의 규칙을 얘기했던 것이다. 물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분자 수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 우리가 이 방안의 온도가 높다라는 말은요. 이 분자 알갱이 한계에 운동에너지가 활발할 때입니다. 운동에너지가 클 때입니다. 좀 중학교식으로 얘기해볼까요? 이 방안의 온도가 더워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러고. 아, 더워, 더워. 딱 무질리죠? 그래서 중등식이다. 분자 운동이 활발할 때 온도 높다. 분자 알갱이 한계의 운동에너지가 클 때를 우리가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럼 피디님 방이 추워지면 자꾸 몸이 움츠러들죠? 아, 추워. 아, 추워. 운동 잘 못하죠? 물론 어떤 사람은 추우니까 뛰어다니지 그런 생각했겠지만 에이. 어쨌든 간에 방안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 기체 분자 한계의 운동에너지가 작단 뜻이고요. 방안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 한계의 운동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항상 연결될 부분이 잘 봐, 잘 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절대 온도는 기체 덩어리 연력학기의 절대 온도는 분자 한계의 평균 운동에너지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 고론 아니에요. 비례한다는 것이야. 그런 거 이것도 2분의 3KT 이런 식이 있지만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꼭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 기체 분자 한계의 평균 운동에너지와 비례하는 거예요.